안녕하세요 크리프토노마드입니다. 그래도 참 다행스럽게도 글로벌 자본시장이 10월로 접어들면서 나름의 의미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오랜만에 다시 2만 달러를 장중 돌파해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19,500달러만 잘 지지받아주면 이번에는 22,500달러 부근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0월의 시작과 함께 업토버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우는 부분이라서 조금은 더 반갑게 느껴집니다. 결국 시장을 달랠 수 있는 요인은 올해 내내 시장을 어렵게 만든 거시경제적인 환경이 어떤 방향성을 보일지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글로벌하게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단연 스위스계 투자은행 크레딧 스위스의 유동성 위기입니다. 제2의 리먼 사태의 가능성으로도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데 미국 연준을 중심으로 보강도 긴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자본시장 전반이 흔들리는 것이다 뭐 이런 관점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준의 긴축도 결국 속도 조절을 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크립토 업계에서 대표적인 관종이라고 할 수 있는 트론의 저스틴 써니 또 숟가락 얹기에 나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의 자산이나 주식을 매입해서 웹3 분야에 활용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저스틴 써니의 입장에서는 트론과 비트토렌트 등의 프로젝트를 기성 레거시 금융과 연계시켜서 자체적인 웹3 세계관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진짜 현실화되면 이 역시 그나 재미있는 의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진짜 원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관심 받고 싶어서 관종 DNA 차원에서 멘트만 날린 것인지 뭐 그건 알 끈은 없습니다. 시장 전반이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리플 XRP가 10월에도 추가적인 랠리를 얼마나 보여줄 수 있을지 이 역시 관심사입니다. XRP 강세론자들이 XRP 천 달러 간다 만 달러 간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 대개의 반대 진영에서는 그럼 암호화폐 전체 시총이 어떻게 되는 줄이나 알고 하는 말이냐 뭐 이렇게 반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테라 루나 폭락 사태 때를 생각해보면 암호화폐 업계에서 시가총액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XRP에 대한 전폭적인 전망과 분석을 이어오고 있는 분석가 에그라 크립토의 전폭적인 전망이 괜히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나름의 근거 제시를 통해서 최대 3만 달러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된다 안된다 말이 된다 안된다 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런 근거를 통해서도 분석이 가능하구나 뭐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됩니다. 시장이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성을 갖고 꾸물거리고 있는 것 같아서 괜히 더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그래도 참 오랜만에 비트코인이 장중 2만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름의 반등세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좀 2만 달러 위로 올라설 때가 됐다 싶은 뭐 그런 생각이 들 때 그것도 10월 랠리 기대감에 딱 맞춰서 반응해줘서 그런지 조금은 더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분석가 마이클 반대 포패는 시장이 상승세를 향해 가고 있다. 19,500달러가 지지 라인으로 뒤집히고 있다. 비트코인 19,600달러를 잘 지지 받으면 그 다음으로는 2만 2,400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현재의 상황을 바라봤는데 그는 페이즈 2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 업토버는 좀 더 상승하기 위한 좋은 시작 지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멘트를 날렸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그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페이즈 1부터 3까지가 진행된 뒤에 한 번의 사이클이 다 진행이 됐는데 페이즈 1부터 2까지가 조정, 또 페이즈 3가 강세랠리였고 이때 강세랠리는 미니랠리 수준이었다는 점을 설명을 했습니다. 2021년으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이 됐고 페이즈 1 당시에 고점 찍고 하락, 이후에 두 번째 고점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정고점 찍고 폭락 그리고 나서 하락 쇠기형 패턴을 만들면서 조정 이제 남은 건 페이즈 3인데 이건 역시 강세장이 펼쳐질 거라는 점을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바라보고 있으면 뭔가 괜히 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TA 트레이더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일간 캔들이 작은 강세 캔들 형태를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는데 2주에 걸쳐서 형성된 대칭 삼각 패턴의 상단 저항을 뚫어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통상 강세랠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항선을 돌파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런 기술적인 흐름을 현실화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단연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미국 연준이 긴축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냐 나선다라면 언제 나설 것이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설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글로벌하게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단연 스위스계 투자은행 크레딧 스위스입니다. 굴지의 스위스계 투자은행으로 불리는 크레딧 스위스는 지금 유동성 위기 우려가 불거지면서 지난 주말부터 시장을 상당히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주요국들의 긴축으로 인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국 시작점을 만든 미국 연준도 긴축에 대해서 속도 조절에 나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스위스 증시에 상장된 크레딧 스위스의 주식은 장 초반 10%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물론 장 막판에 낙폭을 줄이면서 0.93% 하락한 채 약 보안 마감을 하긴 했지만 5년 만기 신용부도 스와프 CDS가 355BP까지 치솟으면서 우려를 키웠습니다. CDS 프리미엄은 부도나 파산 등으로 인한 손실을 다른 투자자가 대신 보상해주는 파생상품 수수료를 의미하는데 CDS를 발행한 기관이나 국가의 부도 가능성 또는 신용 위험이 높아지면 이 프리미엄이 함께 오릅니다. 시장에서는 크레딧 스위스가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파산 수준의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꽤나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짚어봤지만 지금의 상황을 오히려 더 악화시킨 것은 크레딧 스위스의 CEO였습니다. 우려가 커지면서 나름 직원들에게 안도하게 만들겠다라면서 메모를 보냈는데 우리의 유동성 상황은 튼튼하다 주가 흐름에 동요하지 말라 뭐 이런 멘트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필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리먼 경영진의 멘트와 거의 똑같다 보니까 설마 설마 했던 리먼이 무너진 것처럼 설마 설마하다 크레딧 스위스도 마탱이 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제2의 리먼이 되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우려가 커졌던 겁니다. 특히나 크레딧 스위스는 지난해 월가를 강타했던 아케고스 사태 당시에 무려 우리 돈으로 5조 원 넘는 손실을 보면서 그때부터 재정 건전성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크레딧 스위스가 무너지기라도 하면 사실 엄청 큰 기관이다 보니까 글로벌 경제가 또 한 번 크게 흔들릴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을 초래한 과정에서 미국 연준의 고강도 긴축을 빼놓을 수 없다라는 점에서 연준의 속도 조절 가능성에 대한 전망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모하메드 엘 에리언 알리안츠 수석 경제 고문은 크레딧 스위스의 재정 건전성 악화는 리먼 사태 같은 그러니까 리먼 파상과 같은 사태를 초래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금융 환경이 긴축되면서 시장 기능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라는 것을 이번 크레딧 스위스 사태가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냈습니다. 또 투자자문사 쓰리쿠마 스트레티지는 리먼 모멘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연준의 고강도 긴축이 신용 위기를 초래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미국 연준이 자국 인플레이션 때려잡겠다라고 무리하게 금리 인상만 고강도로 추진을 하면서 세계 경제 곳곳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에둘러서 또는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크레딧 스위스 이슈가 불거지면서 지난주에 4%를 넘겼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3.6% 아래로 떨어진 걸 보면 크레딧 스위스 쇼크에 따라서 연준이 정책 전환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이미 시장에는 어느 정도 반영되기 시작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뭔가 글로벌한 관심 이슈가 생기면 숟가락 울리기를 빼놓지 않는 글로벌 크립토 업계의 대표 인싸 관종 이 트론의 저스틴 써니 이번에도 한마디를 얹었습니다. 그는 크레딧 스위스의 자산이나 주식을 매입해서 이걸 웹3 분야에 활용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짤막하게 트윗 멘트를 날렸는데 사실 이런 일이 만약 현실화 된다라면 트론과 비트토렌트 생태계에 꽤나 의미 있는 도약의 지점이 마련되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기성 레거시 금융 가운데 나름 브랜딩 파워가 있는 곳을 활용해서 이미 구축된 블록체인 생태계를 연계시켜서 나름 단단한 웹3 기반의 트론 세계관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스틴 써니 이런 비전을 가지고 멘트를 날린 건지 관종 DNA를 못 이겨서 멘트부터 날린 건지 그건 알 수는 없겠지만 저런 접근 자체는 블록체인 생태계의 발전과 채택 기성 금융과의 조합의 차원에서는 꽤나 의미 부여가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시장 전반이 반등 모멘텀을 보이면서 9월 한 달 동안 30% 폭등을 확인한 리플 XRP가 과연 10월에 추가 폭등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사이기도 한데 이와 관련해서 XRP 강세론을 견지하고 있는 분석가 에그라 크립토가 꽤나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보통 XRP 1000달러, 10,000달러 이런 전망이 나오면 반대 진영에서 시가총액 이슈로 반박을 하는데 이번 전망과 분석은 시총액 관점이 아니라 이런 근거를 통한 분석도 가능하구나 뭐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테라, 루나 이 폭락 사태를 겪으면서 시가총액이 뭔 의미가 있나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에그라 크립토는 첫 번째 불런 이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피보나지 확장을 XRP 가격에 대입을 해보면 200달러에서 3만 달러의 XRP가 도달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XRP는 거대한 오름차순 삼각형 패턴을 형성하고 있고 이게 손상되지 않고 예상대로 진행된다라면 589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이트 자이겐틱 어샌딩 트라이앵글의 가격 목표는 1,777달러인데 이게 수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달성 가능한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나는 예스라고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거는 피보나지 확장인데 비트코인이 피보나지 3702에 도달했을 때 6만 9천 달러를 찍었고 이더리움이 피보나지 5382에 도달했을 때 4,800달러를 찍었다. 이런 확장을 XRP에 대입하면 200달러에서 3만 달러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나름의 논리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200달러라는 숫자만 들어도 괜히 흥분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언제쯤 이렇게 될지 뭐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XRP와 리플의 비전을 신뢰하는 진성 XRP 홀더 분들에게는 나름의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석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기술적 분석으로는 이런 분석도 가능하다더라 이런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